네 평소에 막 말할 수 없는 천도로 보여주는데 오늘은 열살 버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열살이 있어가지고 약간 수위를 낮게 했구요 다음 곡으로 이어서 어떻게 하... 다음 걸? 엔시티의 페이스터에 질주 가보도록 할텐데 엔시티 좋아하세요? 네 하...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엔시티 좋아하세요? 네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셔서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곡 엔시티 춤출 건데 질주라는 곡인데 저희가 질주를 하면은 너무 길 것 같아서 페이스터라는 곡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텐데 하... 솔직히 그거 너무 힘든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후우 해주시면서 봐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가볼까요? 네 좋아요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자꾸 숨소리가 나도 이해해주세요 이상한 애는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숨 쉬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스터 질주 네 네 네 네 네 재밌게 보고 계세요? 재밌게 보고 계세요? 되게 예쁜데?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재밌게 보고 계세요?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세요? 네 감사합니다 하하 그러면 가봐 오늘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소극적이니깐요 그러면은 엔시티의 질주 페이스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peace OOK embassy Jedi 용서